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을 잡는 방법 100을 잡기 위해서는 후조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00을 잡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는 수는요. 바로 삽니다. 이건 따도 여기도 들어오면 맞고 살았죠. 후조수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들어가면서는요. 100이 어떻게 할까요? 넓히겠는데요. 들어오면 안되고 이거 잡으면 후조수로 안됩니다. 이것도 살았죠. 최대한 크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잡는 수는 이쪽을 젖히는 수가 100을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점 잡는 수는 계속 들어가서 막을 수가 없죠. 그럼 100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번엔 또 이쪽을 들어갑니다. 여기 못 놓죠? 따면은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벽의 양자층으로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외계수순이죠. 저층은 안먹을 재간이 없구요. 여기 들어가면은 벽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what the hell is going on is going to be beat up at one? 안 Svenson Tye 1 ず